너도 기물 파괴 파손했니? 레오? 의자 또 띄워냈어? 아 진짜로 청구서 너희 집으로 날릴게 야 운동장에 설이 내려가지고 안되겠다 설이가 하얗게 내렸네 운동장에 내가 어떻게 생각해 설이 내렸데도 들어가서 뛰어놀고싶으면 안돼 뭐하십니까 어르신 왜 돌바닥에 얼굴 비비고 그러세요 내가 안에 문을 닫아놨지 이놈들아 너희들이 문 열고 들어갈까봐 털 뿜뿜 찬이 왜 댕이한테 왜그래 눈도 잘 안보이는 어르신한테 왜그래 털 뿜뿜 털 뿜뿜 어떡할거야 이 털 어떡할거야 칼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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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장에 설이 내려가지고 못들어간다고 저거 봐 하얗잖아 운동장이 눈 온것처럼 칼 뿜뿜 칼 뿜뿜 칼 뿜뿜 칼 뿜뿜 칼 뿜뿜 소리가 다 말라야돼 햇볕 쬐가지고 지금 햇뜨기 시작했잖아 지금 햇뜨기 시작했잖아 지금 햇뜨기 시작했잖아 어떻게 생각해 저는 무조건 들어가는게 좋아요 대전 들어갈래요 칼 뿜뿜 싫다 내가 집에 실내로 들어가겠다 칼 뿜뿜 칼 뿜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